이렇게 타선이 지금 화끈하게 불이 붙어있는 반면에 물론 지금 큰 고민이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발생을 했습니다. 박종원 선수와 문승원 선수, 그리고 루위키 선수가 동반 이탈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박종원 선수는 미국에 건너가서 이미 수술을 받게 됐고 시즌 아웃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승원 선수도 팔꿈치 통증을 느낀 상태고 루위키 선수가 복사근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 번 또 부상으로 빠지면서 결국 웨이버 공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폰트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2, 3, 4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김원영 감독의 고민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가요? 그럼요. 대본에 안위원님이라고 지금 딱 써 있는데. 일단은 박종원 선수가 문승원 선수는 전력 외로 쳐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선발 투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이 두 선수, 박종원 선수는 수술하기 때문에 미련을 벼렀겠지만 문승원 선수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시즌 전체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가빌리오 선수라고 요기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는데 세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투수 세 판 짠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SSG가 수비, 내야 수비가 조금 불안하거든요. 여기를 더 경고하게 해야지만 투수는 세 판을 짤 때 투수는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세 판을 김현영 감독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수비가 이 세 판을 짜는 투수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 글쎄요.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세를 몰아서 좀 쉽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세 판을 짜야 한다. 그 세 판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또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될 텐데요. 루이키 선수를 웨이버 공시한 그 자리에 샘 가빌리오를 영입했습니다. 샘 가빌리오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98경기 등판을 했는데 그중에서 37경기가 선발 등판이었습니다. 11승 18패, 4.88의 평균 자체 득점. 이렇게 기록을 한 선수인데 저희가 두 분 위원님께 가빌리오 선수의 영상을 미리 보내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원영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루이키 선수도 그랬지만 제구력을 굉장히 조금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루이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구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 그리고 불량 카운트에서도 언제든지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제구를 갖춘 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는 우타자의 바깥쪽에 투구할 때 라인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라인이 좋다는 것은 바깥쪽 라인에서 휘어져 나가는 슬라이더의 제구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자의 상대가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좌타자를 상대로 했을 때에도 바깥쪽으로 내려꽂는 이 공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트를 좌우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을 밟으면서 튼굴하기 때문에 사실 좌우 타자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인을 정말 잘 지키는 투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원했던 이 제구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수를 영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영상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봤던 배터리 샷이 아니고 약간 옆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구질이 어떻게 휘어들어갔는지 공의 꼬리가 어떤지는 사실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과거에 김원영 감독이 선수 시절에 박경환 코치하고 같이 배터리를 이뤘을 때 그 스타일에 맞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던질 때 던질 수 있고 그리고 변압으로 카운트를 잡을 수 있고 풀카운트에서 변압으로 스트라이크 그리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투수가 아닌가. 거기에서 김원영 감독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빅 리그에서의 기록만 확인을 해보자면 투심 페스티볼의 평균 구속이 143km. 그쪽 단위로 보자면 90마일이 채 안 되는 89마일 정도의 페스티볼을 던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이 아주 빠른 유형은 아닌데 결국 초반에 어떻게 KBO 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을 잘 찾아내느냐가 이 선수에게, 가빌리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SSG 랜더스의 유선규 단장과 전화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지금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고요.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고 미국에서 취업 비자가 발급되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이주가 있으니까요. 그걸 포함하면 6월 중에는 자가격리까지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진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부 영입이고, 트레이드 같은 외부 영입이고, 그 다음은 내부에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군에서 선발 준비한 투수들이 올라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1군에서 불펜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선수들을 이렇게 선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같이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드를 지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는 트레이드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시즌 중에 외부에서 선발 투수를 영입하는 거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포지션이거든요. 어느 포지션보다, 야수보다 투수가 어렵고, 투수 가운데서도 불펜 투수보다는 선발 투수가 훨씬 어려운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류성규 단장 얘기하면서 SK 얘기했더니 두 분이 더 놀라셔서 제 쪽을 팍 바라보는데. 좀처럼 그런 거에 실수는 안 하시는데. 아니, 이제 류성규 단장이 예전부터 이제 SK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입에 붙은 게 그래서 잠깐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